헤헤헤헤헤헤 드디어 내일이면 설날이로구나! 너 보세용? 와 깜짝이야! 야이씨 왜 거기서 튀어나와 새X야! 설날이 뭐길래 그렇게 역겨운 표정을 지으면서 좋아하는 거에용 설날 몰라 새X야 설날!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민족 대명절이잖아!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추석에는 귀찮게 친척집 가야 된다고 축상이었으면서 왜 설날은 좋아하냐구용? 그야 설날은 1년에 딱 한 번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날이니까 1년에 딱 한 번 쉽게 큰돈 버는 날? 더 자세히 설명하십쇼! 으으어어어억 엉? 으어억… 으아 서끼들아… 억… 야 니들 세배 몰라 세배! 세배~? 아이 멍청한 새끼들 아직까지도 세배를 모르네… 니 얼굴이 오늘따라 세배 더 못생겨보이긴 합니다! 후… 잘들어! 세배란 건 말이야!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한테 절을 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한국의 전통문화라고… 네에? 그런 문화가 있음갱? 그래~! 근데 세배는 오로지 설날에만 할 수 있는 거라 설날이 1년에 딱 한 번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날이란 거지~! 그냥 뭐… 우다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용돈 받는 문화인 거지… 뭐… 음… 아무튼 설날 동안 절만 하면 돈을 뜯어내는 게 합법이다 이 말입니까? 그렇다니깐! 완전 개꿀 이벤트잖아~! 근데 큰아이 처먹고 세배해서 용돈 타먹을 생각하면 안쪽팔려요! 아이 닥쳐~! 으아… 벌써 아침인가… 엥…?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!!! 어… 그, 그래…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어… 건네놔! 아니 미친놈아 방금 일어난 사람한테 다 쪼것짜 무슨 세배야! 그리고 난 너한테 줄 돈 없… 건네놔라고 이 찌잘놈아!!! 에잇!!! 그, 그, 갑자기 왜 이래!!! 너 진짜 미쳤어!!! 어제 분명 살날에는 저희만 하면 돈 뜯는 게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깐!!! 에잇!!! 아, 아니 아니! 돈을 뜯는다는 게 진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도 합법이란 게 아니라!!! 건네라!!! 드리겠습니다!!! 헤헤헤헤헤헤 다른 사람들한테도 세배하고 돈 왕창 뜯어버리겠습니댱!!! 하… 엥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~! 니, 니들… 서, 설마… 돈 내놔! 으아아아아악!!! 으아아아악!!!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!!! 아이고! 우리 아들도 세배하러 안 오는디 고양이가 아들보다 낫네 돈내놔!!! 이아아아악!!! 자기야, 나 너무 무서워… 빨리 돈 줘바랴… 자기야… 근데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자기가 좀 주면 안 될꺼? 나 기분 다운됐어! 세배했으니까 빨리 돈 내놔용, 돈 내놔용… 나, 뒤지고 싶냐? 아니… 내 바지 주머니 뒤지고 싶으면 뒤지라고 거기 지갑이 있으니까… 헤헤헤헤! 새해 복 많이 받… 엇냐놔! 엇냐놔! 엇냐놔요! 엇냐놔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! 도착 많이 치면 좋겠슈냥! 아직 안 끝났습니땅! 한쌍! 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! 건너놔! 아직도 부족합니땅! 한쌍! 오! 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! 허허허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네요 근데… 제 방엔 어떻게 들어오셨죠? 우와! 제배권 왕창 벌었습니땅! 이제 우린 부자예요! 부자예요! 하! 허허허헣 맞습니땅! 우린 이제 부자니땅! 뭐야? 이 새끼 왜 이래? 뭔가 좋은 꿈에 끄고 있나봄댕! 헤헤! 헤헤헤헤..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! 안녕히 계십시오.